경북 교육청은 올해 교육부가 공모한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지원 사업에 선정돼 경북 온라인 학교 설립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학교는 교실과 교사를 갖추고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의 공립 학교입니다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산 남산초등학교 삼성분교장 폐교부지에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교실을 설치합니다 내년 9월 개교 예정이며 그동안 인적 물적 자원 부족으로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학교로부터 필요한 과목의 신청을 받아 개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